음악 반갑습니다. 자치분권대학 성남캠퍼스학장 은수미입니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방자치 30주년 특별교육과정으로 6주간 진행되는 자치분권 성남캠퍼스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를 돌아보고 성남시 자치분권의 미래과제를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지역으로 배분해서 지역주민의 생각과 결정이 곧 정책이 되는 즉 자치분권을 통한 주민 여러분의 실질적 참여가 곧 주민자치를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자치분권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자치분권의 주체로 발돋움하고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서 해결책을 찾는 진정한 민주시민 자치분권의 리더로 앞장서 주십시오. 성남시는 여러분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